전망이나 시황 같은 것들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제가 시장을 전망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있다.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대부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시황에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는 조금 자신이 투자하는 방식하고 그걸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에서 왔으니까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내가 2박 3일 여행을 간다. 자, 그러면 사실 그 2박 3일 동안 주말에 날씨가 어떤지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렇죠. 놀러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이틀 동안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틀 놀러가서 갈 데가 없겠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틀, 3일의 날씨가 어떤지가 중요한데 근데 내가 제주를 가는 목적이 2, 3일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4일을 간다. 그러면 사실 이번 주말 날씨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날씨가 있을 테니까. 오히려 한 달 4일을 하러 가면 내가 몇 월달에 가냐, 내가 지금 여름에 한 달 4일을 가느냐, 겨울에 가냐에 따라가서 준비해야 될 옷까지는 아닌 것들이 달라질 거고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나는 제주에서 살 거다. 남은 인생을 제주에서 살고 싶다. 이사를 가는 입장이라면 사실 몇 월달에 이사 가는지도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다 경험할 거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는 오히려 제주라는 곳의 기후가 어떤지 그래서 거기가 온도가 어떻고 살아오면 숲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막상 숲도가 높기 때문에 바닷가 가까운, 바다가 보이는 지역에서는 집을 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숲하기 때문에 좋고 약간 중산관이 더 좋고 이런 것들이 기후가 중요하지 이번 주말 날씨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되게 짧은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내가 다음 달까지만 주식 투자하고 말 거야. 그러면 다음 달 시황이 어떨지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평생 하고 있고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번 주말 날씨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계속해서 투자해 나갈 건데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날씨가 변할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생길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계속 살 거기 때문에 기후 전반적인 주식 시장이나 사실 주식 시장,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도 자본주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나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지 사실 올해 주식 시장 어떨까 이런 것들은 그럼 올해 주식 시장 안 좋으면 안 하시려고요. 그 돈 어디다 빼지?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야. 올해 주식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돈을 빼서 뭐 하지? 다른 게 좋을 게 보이나? 1년만 잠깐 투자할, 부동산에 1년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계속해서 투자할 거면 시황은 거기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투자를 진행해 나가면 될까요? 저는 사실 요새 오히려 투자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장이 빠지는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심지어 좀 더 빠져주지라는 생각도 해요. 더 매수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산의 대부분 상당수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빠지는 걸 바라는 게 더 빠지면 조금 더 매수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 비유를 듭니다. 아까 나는 어차피 평생 제주에 가서 살 거라면 살 거라면 이사를 할 때 언제 하는 게 좋을 거냐? 이사해도 분명히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특히 제주는 신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사 엄청 몰리거든요. 신구간이요? 신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6월 달쯤 해가지고 그때 이사를 해야지 조상신이 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제주 전체 그런 게 있나요? 네. 제주에 계시는 분들은 딱 고기간에 이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기간에 이사를 하려면 엄청 몰려요. 그래서 이사진센터를 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몇 달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60사람인 제 입장에서 이사를 할 때 굳이 그 기간에 이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때 몰릴 때 하면 금액도 비싸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사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두 건, 세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오전에 저 입고 얼른 내려주고 돈 줘놓고 빨리 가버리고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비수기에 이사를 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이사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내가 평생을 할 거면 언제 살 거냐? 사람들 엄청 몰려가지고 주식 다 한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주가가 3,000포인트, 4,000포인트 됐을 때 그렇게 사람들 몰려 있으면서 그 비쌀 때 굳이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갈 필요가 그걸 살 필요가 있냐? 저는 오히려 비수기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최근 면역사에 주식에 가장 많은 돈을 집어넣었던 건 코로나 터지고 주가 지수에서 1,400, 1,500포인트 빠졌을 때 팬데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사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방송할 기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빚을 내서도 사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사경인 그렇게 안 봤는데... 회계사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중하게 투자하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주가 지수가 1,700, 1,600, 1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빚 내서 산다고 저러다 큰 코다 지지 막 이렇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럴 때 되게 조금 신나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호흡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걸 제가 그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 이런 무서운 장에서 주식 사는 게 평소에 저 사람이 하던 얘기랑 좀 다르지 않냐. 그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금 만약에 이 투자자금이 이걸 샀다가 빚을 내서 산 다음에 제가 그때 대출을 받아서 실제 샀거든요. 대출을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면 이거 완전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 1억 받았는데 그걸로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반또막이 나면 못 갚는 거고 파산이잖아요. 주식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 대출이 아니라 사실 일반 대출이었거든요. 제가 받은 대출은. 아, 네. 제가 받은 대출은 주식담보대출이 아니라 아, 네. 사실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거였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나는 이 돈을 주식을 팔아서 갚을 게 아니라 이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분할상화, 균등분할로 받았거든요. 네. 앞으로 나는 캐시플로우가 계속 생겨날 텐데 그 돈을 가지고 갚아나갈 거다. 그래서 나는 주식을 팔아서 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어차피 주식에 계속 매달 얼마씩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중에 주식 시장이 올라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미래에 투자할 돈을 난 지금 땡겨가지고 지금 1400포인트이면 너무 싸고 매력적이니까 앞으로 내가 3, 4년 동안 투자할 돈을 미리 땡겨서 지금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3, 4년 원래 투자를 하기로 했던 돈은 갚아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더 떨어져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더 떨어지든 오르든 나는 내가 생긴 캐시플로우 가지고 계속해서 원금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뭘 생각을 해보시냐면 자신이 지금 포지션이 주식을 투자했던 주식을 팔아 나가면서 그걸로 내 생활비 같은 걸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사실은 시황이 중요하죠. 다음 달에 주식을 일부 팔아가지고 내 생활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주식 시장이 100주만 팔아도 100만 원 돼서 한 달 생활비에 100만 원씩 써야 된다. 기존에 100주만 팔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이제 120주, 140주를 팔아야 되니까 안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포지션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추가로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주는 게 지난달에는 내가 100주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120주, 140주를 더 살 수 있으니까 매달 살 수 있다는 전제조건부터 아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기가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냐 거기서 돈을 빼와야 되는 상황이냐에 따라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무조건 나는 주식을 예를 들어 1억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떨어지면 무조건 나는 안 좋은 거다. 왜 그러냐면 평가 금액이 1억이 되면 9천 8천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자고 아 주식이 싸졌어. 어차피 나는 계속해서 어차피 그 주식은 내가 팔아서 지금 처분할 필요도 없고 쓸 돈도 아니니까 그건 뭐 10년, 20년 뒤에 팔 거니까 어차피 10년, 20년 뒤에 어느 정도 가 있을 거라면 지금 계속 다달이 100만 원씩 추가로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더 빠져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자산 어떻게 움직였는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안 봐요. 어차피 지금 찾을 돈이 아닌데 굳이 그게 부풀 올랐네.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나오면서 추가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빠져주는 게 제 입장에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심지어는 더 빠져줬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 그럼 지금 시장은 비수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송수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항상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클로 보면 분명히 작년에 비했을 때 조금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열기도 내려가고 추워졌는데 대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지금 2년 전만 해도 주가 지수가 1,400 1,500 그리고 그때만 해도 2,000 포인트 깼다는 거에 되게 열광을 했었거든요. 난리 났었죠. 근데 지금은 2,500 2,700인데도 3,000에서 내려왔다는 이유 때문에 막 박살났다고 얘기를 하시 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시장은 항상 이 정도 변동성이라 이 정도 상황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 이상했던 시장이었고요. 그전에 범위를 넓혀보면 예전에도 그리스 유로에서 탈출한다고 시작해서 브레시트 나오고 그리스 위기 나오고 해마다 중국이 어떻다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원인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금방 큰일 날 것 같고 시향 나빠질 것 같은가 빨리 처분해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결국 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그것들 다 알겨내고 우상향을 해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향은 크게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분명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 이에요. 좋은 상황이고 아까 날씨로 보면 그래도 뭐 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을 정도 된 느낌입니다. 혹시 지금 하락장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다면 어떤 종무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지금 주식 투자를 해왔던 분이라면 지금이 되게 괜찮은 시기라고 봐요. 뭐가 괜찮냐면 작년 재작년에 제가 특히 재작년에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를 사석해서 만나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다들 전문가세요. 예를 들어서 제주에 제 친구가 놀러 오는데 놀러 올 때 자기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내 친구야 친구야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지금 회계사인데 주식 투자 책도 썼고 이래서 막 합니까 아 그래? 주식? 나도 좀 하지 하면서 주식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회계사님한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사가지고 h&m 사가지고 내가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문가에요. 장이 워낙 좋아 가지고 그때는 뭐 야 주식 공부를 왜 해. 야 이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야 꼬박꼬박 그냥 뭐 사면돼 막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주변에서도 주식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공부할 필요도 없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드러난 거죠. 자신이 소위 말하는 대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 플랜을 세우잖아요. 네. 어떤 일이 생기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플랜을 세우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네 놓고 기다리려는지 아니면 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더 싸졌으니까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향을 궁금해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뭐가 없었냐면 시나리오에 대한 플랜이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일단 저 와이프한테는 그러면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를 해라. 아 학원인 동안에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교를 시키겠다 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시키고 나서 이제 이 플랜을 짜는 게 PCR 결과 와이프가 양성일 거냐 음성일 거냐. 음성이면 그냥 괜찮은 건데 양성이면 아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나 저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양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를 보내냐 마냐 보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와이프는 양성이고 우리가 다 음성 나오면 그럼 학교를 보낼 수 있냐. 사실 요론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플랜들. 그리고 만약 아내가 양성 나온 다음에 나도 양성이면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부모가 둘 다 양성이면 아이들을 따로 격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둘만 격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지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막 시나리오를 여러 개 짜가지고 와이프 양성이고 나는 음성인 경우 양성 양성인 경우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짜가지고 학교 연락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 다 대비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보면요. 오를 것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 같아요. 물론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들어보니까 반도체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뭐 9만 원에서 10만 원, 12만 원 간다. 그러니까 샀겠죠. 그래서 뭐만 하냐면 10만 원 갈 생각만 하지. 그게 8만 원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전혀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투자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해놓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A가 됐을 경우 B가 됐을 경우를 고려해가지고 A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B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그렇게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플러스가 나왔을 때 자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상황들이 있고 어떤 경우무수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플랜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짜는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오르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횡보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도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나는 이 정도 매출과 이 정도 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정도 이익이 나오면 이 정도 주가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익은 났지만 주가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익은 안 났는데 주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들 다 따져가지고 나는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놓으면 오를 거야. 누가 오른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아무런 생각도 안 했던 거구나. 그래서 뭘 생각했어야 되는 건지. 지금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시나리오들이 올랐을 때는 누가 공부했다고 생각 안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주식 그거 나도 할 줄 알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가 진짜 아는 게 없었구나.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중에 그게 있거든요. 우리는 실패로부터만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내가 뭔가를 했는데 성공을 하면 성공해서 배울 건 사실 많지 않아요. 뭘 배워야겠다 생각도 하지 않고. 근데 뭔가 도전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아 이게 내가 뭔가 놓쳤구나. 내가 어디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딱 자신의 투자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하고 채워넣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얘기는 항상 저는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항상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 얘기 말고는 사실 또 드릴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기 좋은 기회니까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장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 주변에서 저희 와이프는 주식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막 누구 엄마도 주식에서 얼마 벌었대. 누구 엄마도 뭐 사다 줬대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뭘 하는지 아니까 자기한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뜬금없이 나도 좀 주식 좀 가르쳐달라고. 아내분께서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도 주식하게 또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조금 당황했던 게 오... 잠깐만 이걸 뭘 가르쳐야 되지? 앤드? 지금 왜 주식을 가르쳐달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사실 지금은 주식 들어가기 좋은 시기가 아닌데 그때는 장이 좀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왜 하는지 알겠는데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주식을 바로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망할 텐데 딱 냉정하게 따져서 저희 와이프가 주식 그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결과는 안 좋거든요. 안 좋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 원래는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쓰고 있었어요.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 아내가 한다고 하니까 그 책을 줄까 하다가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보자를 대상으로 쓴다고 썼는데 지금 이 원고를 아내부터 주면 아내는 이걸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보자를 대상으로 쓴다고 썼는데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가 우리 아내 같은 초보자는 아니었던 거죠. 주식으로 해도 몇 번 해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증권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강의를 했던 대상이 증권사 직원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었고 그다음에 또 일반인한테 옮겨긴 옮겨왔지만 일반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서 다시 점검하고 싶은 분들이었지 아예 계좌를 처음 만들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초보자 내가 생각하는 초보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내 같은 초보자를 위해서는 지금 책의 내용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책 원고를 사실 출판사에 넘겼던 원고를 다시 달라고 미안한데 아 출간을 중재해달라. 내가 말로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썼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아내한테도 못 줄 책이었다. 그래서 그걸 다 폐기를 시키고 뭘 했냐면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러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때 이제 줌으로 낮에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우리 아들을 등교를 시키고 낮에는 오피스텔에서 지내거든요. 낮에 저녁에는 아무래도 애들 때문에 힘들니까 낮에 줌으로 하자. 그래서 줌으로 강의를 하고 대신에 그걸 당신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한테 도움이 될 내용 같으니까 그걸 책으로 써서 내자. 강의한 내용 그대로. 그래서 그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처음 가르친 게 뭐 있냐면 사실은 평균이었어요. 평균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자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의 원리가 있고 투자의 원칙이 있고 투자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알고 나면 이제 그걸 부동산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고 주식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고 원자재, 코인 다 가능한데 그 기초가 없이 예를 들어서 산수가 없이 그냥 수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투자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 중간에서 수학, 과학, 철학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아내한테 평균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 처음에 듣기에는 평균? 평균?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평균을 내가 몰라? 평균을 얘기해라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는데 사실 아내가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 왜 평균이라는 개념을 했는지 자기가 알고 있던 평균하고 투자해서 사용하는 평균들이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개념들 그 평균이 적용된 평균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 연결이 돼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하면 항상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보면 표정에서 뭐가 어려워 있냐면 그래서 뭐 사야 돼요? 빨리 부자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 됐고 결국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회사님 보기에는 어떤 종목 괜찮으세요? 아니면 그럼 회사님 뭐 살고 계세요? 어디 샀어요? 어디 샀어요? 뭐 보유하고 계세요? 속으로 드는 생각이 항상 그거였어요. 아 뭐 사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속으로 뭘 사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투자라는 게 종목 선정이 아니거든요. 종목 선정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의 일부일 뿐이고 제가 그 비유를 드립니다.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종목이 궁금하시면 그냥 삼성전자 좋은 종목 아니냐고 삼성전자만큼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지난 한 20년 사이에 5천 원, 만 원하던 게 지금 그때 5천 원, 만 원이라는 게 액면 분산하기 전이고 지금 가격으로 500원 하던 게 몇십백 올랐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맨날에 무슨 시간여행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샀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자유 택시 운전하시면서 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요. 삼성전자만 샀다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좋은 종목 삼성전자라는 게 숨어있는 종목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이고 실제로 주식 투자하신다는 분들 대다수로 한 번씩은 다 사봤을 종목이거든요. 좋은 종목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삼성전자로 부자된 사람이 없냐고요. 그런 극히 예외적인 분들 빼놓고는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도 그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 투자를 하는 방법, 투자의 원칙들, 원리들을 모르니까 종목을 알려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계속해서 종목만 생각하시고 저번에 얘가 알려준 종목 샀는데 실패했어. 다른 애한테 물어봐야지.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 겉도는 행동들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의 원칙이나 원리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부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이것만 알고 투자를 하라는지 이 평균에 대해서 좀 평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균을 말씀드려보면요. 평균이라는 게 사람들이 평균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은 이거잖아요. 더해서 둘로 나누는 거. 세균을 세 둘로 나누는 거고. 2랑 8이 있다. 2랑 8을 평균하면 더하면 10이고 나누면 5네. 2랑 8의 평균은 5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평균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는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주는 평균은 그거 말고 평균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기하 평균이라는 것도 있고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평균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할 때는 산술 평균보다는 기하 평균이 많이 적용됩니다. 기하 평균은 뭐냐면 제가 그냥 와이프한테는 쉽게 산술 평균은 더하기 평균. 더해서 나누는 거고 기하 평균은 곱하기 평균이다. 그래서 곱하기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2랑 8이라면 더하는 게 아니라 1랑 8을 곱해서 2랑 8에 16이 되는데 그 16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그러면 4가 된다. 그래서 2하고 8을 더하기 평균을 내면 5지만 곱하기 평균을 내면 4가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투자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곱하기 평균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쉽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요. 주식을 샀는데 어제 10% 오르고 오늘 10%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어제 10% 오르고 오늘 10% 떨어졌으니까 본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평균을 생각하고 계신 거냐면 더하기 평균. 10% 오르고 10% 떨어졌으니까 더하면 0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만 원에서 10% 오르면 만 천 원이 되고 거기서 10%가 떨어지면 1,100원이 빠져서 9,900원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곱하기 평균. 어제 10% 오른 거에다가 오늘 10% 떨어지고 곱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더하기 평균이 아니라 곱하기 평균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더하기 평균을 생각하니까 이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종목을 사면 올라갈 확률은 40%. 떨어질 확률은 30%. 오르면 40%가 오르고 떨어지면 30%가 오르는데 확률은 반반이에요. 오를 확률 반, 떨어질 확률 반인데 오를 때는 40%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30% 떨어진다. 그럼 사람들은 오를 때 40% 떨어질 때 30%? 그럼 이익이네. 반반이라고 그러면 올라갈 확률은 40% 떨어지면 30%면 올라갈 때 40% 떨어지면 40%라면 본전이겠지만 오를 때는 40% 떨어지면 30%면 내가 이익이잖아.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면 더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플러스 40%에 마이너스 30%를 더하면 플러스 10이니까. 근데 뭐냐면 사실은 그 40% 마이너스 30%를 반복하면 손실이에요. 계속해서 손실... 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기대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자 샀다가 40% 오르면 팔고 근데 그 돈 가지고 이번엔 뭐 살까? 일단 엘진자 샀다가 또 떨어지면 팔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곱해지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40% 오르면 만 원에서 만 4천 원이 됐다가 30%가 떨어지면 만 4천 원에 30%면 4천 2백 원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40%를 넣었다 30%가 떨어지는데 10% 오르는 게 아니라 2% 빠져요. 아 빠지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평균으로 생각을 하고 곱하기 평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혼동을 하시고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들은 뭐냐면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더하기 평균과 곱하기 평균을 비교해보면 항상 곱하기 평균이 더하기 평균보다 같거나 작아요. 같거나 작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끔 해야 되냐면 이 더하기 평균이 나오게끔 해야지 곱하기 평균이 나오게끔 하면 같은 결과더라도 결과를 보면 줄어들어 있거든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더하기로는 제로지만 곱하기로는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그런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하기 평균이 나오냐면요. 내가 가진 돈을 쪼개서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을 네 종목에다가 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씩 5천 원은 주식에 5천 원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이거 더하기 평균이 돼요. 주식이 10% 오르고 부동산에 10% 떨어졌다? 그러면 주식이 5천 원 투자해서 5천 원은 오르고 부동산은 5천 원 떨어졌으니까 합치면 본전이거든요. 5천 원은 4천 5백 원이니까. 그래서 돈을 나누면 더하기 평균이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횟수를 나누면 곱하기 평균이 되는 거죠.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 어느 한 종목에다가 한 번 A라는 종목에 투자한 다음에 그걸 다 팔아서 다시 B에다 투자하면 곱하기 평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돈을 나누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 분산 투자가 되는 거고요. 자산을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되고 그게 아니라 횟수를 나눠 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단기 투자가 되거든요. 돈을 짧게 끊어가지고 여러 번 반복했으면 단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분산 투자는 권장을 하고 단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렇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 단타의 결과물이 분산 투자보다 항상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그 평균을 알고 나면 아 이래서 분산 투자 분산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분산 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결되면 또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내가 어떤 자산에 몇 프로 정도 돈을 실을 건지 그 자산 배분 투자 비중 이런 것들도 계속 연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산술 평균과 기업 평균의 차이에 대한 개념은 없이 그냥 말로만 우리 결과만 얻는 거죠. 분산 투자 하래. 근데 주변에 봐서 누가 부자 됐다고 해서 봤더니 어떻게 부자 됐어요 해서 보면요. 집중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한 군데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0% 올랐다 10% 떨어지면 손해라고 그랬는데 10% 올랐다 10% 올라 버리면 그럼 20% 수익이 아니라 25% 복리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뭐냐면 한 군데 투자해가지고 복리로가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것만 관심을 가진 거죠. 이게 사실 말하면 좀 생존 편향이라는 건데 시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누가 부자 됐다 사경인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대 어떻게 부자가 됐냐 물어보는 거죠.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그럼 뭐냐면 대부분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집중 투자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뻥 터지면 근데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요?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투자했다 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한 군데 몰빵해가지고 반복을 하면 망한 사람들이 대다수고 평균적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근데 그중에 일부 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이 시장에서 망한 사람들한테 가서 너 어떻게 망했니는 안 물어보거든요. 그분이 잘 이야기해주지도 않고요. 망한 사람들 인터뷰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집중 투자했다고 그래요. 나 분사 투자했다 망했다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중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우리 눈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봤더니 집중 투자를 했구나. 그래서 야 말로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말로 이해를 한 사람들은 말로만 들은 사람들은 분산 투자하라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 부자된 사람들 다 집중 투자했던데 에이 잘못된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왜 집중 투자보다 분산 투자가 좋은지 단타보다 장기 투자가 좋은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아 케이스가 사례를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통계적으로는 안 좋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없이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거 싫거든 공부하는 거 근데 결론이 뭐야 그래서 아 그럼 분산 투자라고 결론이 뭐야 봤더니 야 근데 분산 투자? 집중 투자가 더 낫던데 에이 나 그럼 분산 투자 안 할래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과정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쉽게 해주셨는데 아마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이것도 자세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쵸. 제가 와네한테는 이 평균만 가지고 며칠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며칠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 했는데 그 평균만 한 두세 번을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집 재산이 주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남들은 어른들은 부동산이 낫다고 하던데 왜 우리 자기는 자꾸 주식만 해? 부동산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러면 진짜 주식과 부동산은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보자. 말만 듣지 말고 잘된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좀 통계를 보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그 통계들을 가지고 과거 자료를 봤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주식시장이 지난 20, 30년 동안 어땠는지 부동산이 한 20, 30년 동안 어땠는지 이걸 이제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걸 볼 때 뭘 봤냐면 제가 아나한테도 말했던 경우 볼 때 뭘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주식이 더 많이 올랐네. 20년 동안.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네. 이것만 가지고 야 주식이 더 좋네. 부동산이 더 좋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잘못된 비교고 그렇게 되면 주식하는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간 걸로 나와요. 복리로 엄청 오른 것처럼 보이죠. 코스피 지수를 보여주는 거죠. 총 80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그 비유 되게 많이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샀을 때랑 그때 광남에 무슨 아파트를 샀을 때랑 몇 배가 더 올랐는지. 아파트 몇 배 오를 동안 주식은 이만큼 더 올랐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시작점하고 끝점을 어떻게 잡는다고 너무 달라져요. 그러니까 80년이 시작했을 때는 주식이 더 좋은데 81년이 시작했으면 주식이 더 나쁘고 막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1년 사이에 50%씩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예전에 보면 주가 지수가 전년또 말에 1000포인트였는데 1년 동안 500포인트 반또막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 1000포인트부터 비교를 해보면 지금 2700이면 뭐 2.7배 올랐네. 근데 500포인트에서 시작한 걸로 하면 배로 올랐거든요. 배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작점 어떻게 잡나 따라가지고 자 이때 시작해서 이때 하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전년또 하면 주식이 확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 상승률로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가격 상승률로 비교하면 시작이 몇 년이냐 끝이 몇 년에 따라서 지금 주식도 그러거든요. 재작년을 보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작년을 보면 주식이 안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최근 1, 2년 결과 때문에 최근 1, 2년 결과를 보면 분산이 좋았죠. 이게 갑자기 3, 4년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이게 휙휙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시작점을 끝점을 잡는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내가 주식하고 부동산을 5년씩 투자한다고 아 5년씩 예를 들어서 내가 1990년 1월에 샀으면 95년 1월에 파는 걸로 그래서 5년씩 투자를 하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90년 1월에 부동산 아파트 지수를 가지고 부동산 지수를 가지고 비교했는데 1990년 1월에 부동산을 샀을 경우 그 다음에 1990년 1월에 코스피를 샀을 경우 5년 뒤에 지수 뭐가 더 많이 올랐냐 그래서 보면 아 5년 뒤에 봤더니 부동산이 많이 올랐네 주식이 많이 올랐네 결과가 나오니까 아 그럼 주식이었다 부동산이 이겼다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20년이면 240번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더 많이 올랐냐 비교를 해보면 주식이 더 많이 이겼어요. 아 5년씩 5년씩 했을 때요. 5년 동안 비교해보면 주식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건 지수를 보는 건 가격의 상승률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큰 차이가 나는 건 그것보다 다른 두 가지. 어떤 건가요? 가격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은 일단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5%가 올랐지만 내가 이걸 1억짜리 부동산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1억 천이 됐다. 그러면 가격 상승률은 10%지만 내 수익률은 1억을 다 내 돈을 집어넣었으면 천만 원 이기지만 이거 살 때 은행 대출받 내 돈을 5천만 원만 집어넣었다면 그럼 결국 내 돈을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천만 원 오르면 수익률이 20%가 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이 좀 뒤쳐져 보일지 몰라도 레버리지 때문에 투자자의 수익률은 더 크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레버리지는 반대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따져보면 부동산의 수익률이 분명히 더 높게 나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고생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을 비교해 보면 마음고생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쏟아 부어야 될 건 사람들이 돈만 생각하거든요. 투자할 때 야 돈만 집어넣으면 투자하는 거 아냐? 아니거든요. 투자를 할 때는 돈도 들어가지만 시간도 들어가고요. 맞아요. 내 노력도 들어가고 마음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고생이 언제 크냐면 중간에 변동성이 크면 마음고생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변동성이라는 거 이 마음고생을 MDD라는 걸로 계산합니다. MDD는 뭐냐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얼마까지 떨어져 봤냐? 똑같이 두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도 1억에 샀다가 1억 2천에 팔았고 A도 1억에 샀다가 1억 2천에 팔았고 B도 1억에 샀다가 1억 2천에 팔았으며 수익률이 20% 갔을지 몰라도 A라는 자산은 1억에 사서 꾸준히 우상향해가지고 1억 2천이 됐던 거고 B는 중간에 한 번 반두막이 났다가 5천까지 빠졌다가 다시 7천이 올라서 1억 2천이 됐다면 저 같으면 A 투자를 하죠. 우상향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이게 1억 됐다가 5천까지 빠지는 동안 얼마나 아니 내가 그냥 그때 안 사고 5천일 때 샀으면 훨씬 낫을 텐데 왜 샀을까? 왜 샀을까? 왜 샀을까? 이 마음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엄청 고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A는 1억에서 1억 2천까지 갔는데 쭉 우상향한 반면에 B는 1억에서 2억까지 갔다가 8천이 빠져가지고 1억 2천을 끝났으면 그러면 B는 뭐라고 느끼냐면 2천만원 이익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8천만원 손해받다고 느껴요. 사실은 항상 제일 있죠. 내가 가장 큰 이득을 봤을 때를 생각하니까 그때 2억에 팔았으면 내 돈이었는데 그때 안 파는 바람에 8천만원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팔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본전 생각나기 때문에 못 팔고 여러 가지 후에 북싸움 나오다니나요. 그래서 뭐냐면 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폭이 크면 그러면 사람 마음고생이 크거든요. 주식화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의 MDD가 작아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30, 40%씩 빠지는 경우가 전체 부동산 지수가 30% 빠진 생각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과거 부동산 지수를 가지고 보면 많이 빠져야 5%입니다.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5%, 10% 빠져도 사람들 아닌데 아파트 많이 빠진 적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아파트들이 많이 빠졌던 거고 전체 부동산 지수를 구성해서 보면 KB에서 주택가기 지수 나오는 거 보면 5%, 10% 이상 안 빠져요. 그런데 주식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봤는데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5년 투자하면 보통 40%가 빠져요. MDD가요? MDD가 40% 나와요. MDD, 갓 수익률은 비슷한데 아파트, 부동산은 MDD가 5%, 마음고생이 5%인데 주식은 40%가 나오거든요. 왜 상승률, 가격 상승률 보면 주식이 나쁘지 않은데 왜 주변에 주식으로 부자된 사람이 없지? 하고 보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MDD 때문이에요. 그 마음고생 40%가 빠지면요. 5년 기다리면 다시 수익이 나아. 기다리면 돼.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다시는 내가 주식 하나 봐라. 그 순간에 다 손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놔버리고 포기하는 거죠. 작년에서 올해 빠진 거 보면 20% 정도 빠졌는데 지금 난리잖아요. 괜히 주식 시작했다 시작해가지고 다시 주식 하나 봐라. 요새 그래서 손님 파는 책 판매량을 봐도 요새 주식 책 안 팔려요. 20%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에 쓰죠.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돈이잖아요. 사실 그게 당해보면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주식은 MDD 40%라고 했는데 자기 자산이 40%가 날아갔는데도 아니야. 기다리면 주식은 5년 정도 투자하면 장기 투자하면 된다고 그랬어. 좋은 회사 샀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면 돼. 못 기다려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 좋아서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이에요. MDD 때문에 그래요. MDD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내한테 제가 그걸 투자를 가르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에 하나 내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약간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나이가 저랑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이때 이맘때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 번 당해본 입장에서 나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사고였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러면 자기가 투자를 이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부동산. 제 결론은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했죠. 자기는 부동산 안 하잖아. 그런데 그건 나는 주식이 더 맞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나는 주식이 더 편하고 주식이 더 맞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하는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나 일반인한테 자기나 대다수의 사람한테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는 부동산이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도 단점이 관리도 필요하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시드머니가 일단 화해되잖아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작은 규모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식처럼 5만원 10만원 가지고 하긴 힘드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은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제가 아내한테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둘째 하나만 선택하라는 나는 부동산인데 근데 큰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부동산만큼 못지않게 안전하면서 부동산만큼 수익이 나오는데 그래서 mdd가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가까운데 수익이 잘 나오고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사실은 자산배분 투자거든요.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야 우리가 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째 하나만 선택해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산을 배분하면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mdd를 낮출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자산배분 투자고 자산배분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말했던 기하평균이 아니라 산술평균 더하기평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mdd를 낮춰가지고 안전한 꾸준히 오래할 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할 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까가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얼마를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공부들은 그 다음 단계인 거다 얘기를 했죠. 그럼 분산 투자에도 원칙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배분이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시중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지표들이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따집니다. 자산배분을 하게 나오면 수익률은 얼마 안 떨어뜨리면서 위험을 확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간 가성비 개념이거든요. 성능은 별로 안 줄어들는데 가격을 확 줄이는 것처럼 수익률 나누기 위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A가 좋다 B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좋다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학교에서 하는 방법인데 개인적으로 그게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나누기 위험을 하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면 위험을 낮추는데 집중을 하게 돼요. 이 수익률 나누기 위험을 하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예금이 넣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위험은 예금은 위험이 0이다 보니까 분모가 0이 돼가지고 이거 엄청 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성비를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가전제품을 사는데 중국산이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중국산이 되게 가성비가 왜 좋냐 봤더니 되게 싸요. 품질은 되게 안 좋은데 싸. 가격은 더 싸. 훨씬 싸.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물건을 살 때 저는 어떻게 사냐 봤더니요 가성비를 가지고 랭킹을 매겨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야 일단. 아 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메라를 하나 사야 하는데 카메라 뭐 1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 100만 원 넘어가는 건 5분인 것 같아요.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그럼 100만 원 안에서 제일 좋은 게 얼마냐라는 걸 따지지 그냥 모든 카메라를 다 늘어놓고 가격 성능 따져가지고 가성비 좋은 거 10만 원짜리 완전 싸구려는데 성능이 떨어지지만 10만 원이니까 이건 쓰다 버려도 돼. 이렇게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산배분할 때도 우리가 사실 수익률을 나누기 위험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위험이 어디까지인지 아 나 이 정도 위험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변동수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안에서 수익성이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무조건 위험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정하고 아 나는 주식 투자 40%씩 변동성이 생긴다고 난 이거 못 버틸 것 같아. 아니면 아 나 주식까지는 버티는데 코인? 야 이거 못 버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좋은 걸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을 해보는 게 먼저 중요하겠네요. 그 리스크 파악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야 나는 자산이 몇 프로까지 빠지는 거 내 자산이 얼마까지 줄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 mdd 범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정도 mdd를 가지는 그 이상의 mdd를 갖지 않는 자산 중에서 수익률이 큰 걸 찾아서 배분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자기가 투자한 자산에 과거 수익률이 몇 프로였고 과거 mdd가 몇 프로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mdd를 설정을 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자산들을 배분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할 때 저는 그 핵심 자산하고 주변 자산이라는 개념을 좀 쓰거든요. 핵심 자산하고 주변 자산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핵심 자산이나 주변 자산은 어떤 걸 혹시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핵심 자산 네. 이거고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고 여기도 한 2억은 주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가 자기 핵심 자산이 되고 주식은 주변 자산이 되겠죠. 그럼 핵심 자산은 mdd를 낮추는 게 좋을 거고 좀 사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 다를 수 있을까요? 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냐면 투자 방법도 달라져요. 사람들이 저한테 일반적으로는 핵심 자산은 위험을 낮추고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게 좋고 주변 자산은 한번 베팅을 한번 해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때 투자 어떻게 하세요? 저를 따라하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뭐냐면 주식이 제 핵심 자산이고 핵심 자산으로서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약간 좀 위험을 되게 꺼려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 전 재산은 이미 부동산에 있고 아니면 아파트에 가 있고 조금 여윳돈 가지고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윳돈 한 천만 원 있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저를 따라하면 저는 핵심 자산일 때 주식 투자 방법이지 주변 자산일 때 투자 방법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작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해보는 거라면 그거 가지고 안정적으로 천만 원 가지고 연 5%씩 해서 50만 원씩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되면 3배, 4배, 10배도 가능하고 안 되면 천만 원 날려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날릴 각오를 하고 3, 4배, 10배까지 될 수 있는 것들에 배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어떤 방법을 투자할 거냐가 아니라 그 자산이 내 핵심 자산일 경우랑 주변 자산일 경우 투자 방법 자체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부동산도 그러지 부동산도 내가 부동산 핵심 자산이다 그러면 안정적인 부동산에 투자한 게 낫겠지만 주변 자산 가지고 조금 한다? 그럼 오히려 경매나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핵심 자산에다 뭘 담을 거냐 주변 자산에다 뭘 담을 거냐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핵심 자산은 MDD를 어느 정도 감당할 거냐 주변 자산의 MDD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사실 저는 코인 투자도 하거든요. 코인도 하세요? 예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회사님 코인 어떻게 생각해서 물어보면요 하지 마세요 이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코인은 하지 마세요 코인 재무제표 높잖아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약간 비신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왜 코인을 물어보면 그냥 안 한다고 했고 말렸냐면 제가 코인 투자하는 건 주변 자산이에요. 주변 자산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코인을 MDD를 얼마로 보냐면 100%로 봐요. 없어도 되는 거네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주식처럼 50%까지 빠질 수 있어가 아니라 코인은 100%일 수도 있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도 가능한 영역이고 왜 그러냐면 내가 또 코인을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건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100%로 보고 그래서 다 날릴 수도 있는 금액 일부를 투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 저 코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 야 사경인도 코인 한대 야 그 코인 괜찮은 거야 막 하면서 거기에 자기 전자산을 집어넣을까 봐요. 핵심 자산을 주변 자산이 되게 다르고 적금 방법도 다르고 그럴 때는 뭐 평소에 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래는 그렇게 하세요. 이런 뭐 핵심 자산이나 주변 자산 개념이 없더라도 갑자기 처음 주식 투자하면서 전자산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코인에다가 처음 코인하는데 전자산을 집어넣지는 않아요. 다들 뭐 하냐면 여윳돈 가지고 조금 야 공부삼아 해볼까 누가 좀 괜찮다거나 나도 한번 해볼까 작은 돈 다 날려도 큰 지장 없을 정도로 시작을 해요. 분명히 주변 자산으로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됐을 때예요. 오르게 되면 오르게 되면 오히려 차라리 넣었다 날려버리면 차라리 쉬운데 여윳돈 100만 원 넣어봤다 날려버리면 아 다시는 코인 안 할래 아 다시는 주식 안 할래 이러고 말할 텐데 뭐냐면 했는데 올라버리는 거예요. 두 배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 이거다 이거다 아 내가 왜 여태껏 이걸 몰랐지 내가 왜 답답하게 여기다가 지금 예금해 놓아놨지 빼가지고 핵심 자산 주변 자산이 있던 걸 핵심 자산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뭐 주변 자산에 내가 몇 프로를 투자하겠다 핵심 자산에 몇 프로 투자하겠다 이런 주변 자산 핵심 자산의 개념도 정립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배분 비율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잘 돼버리면 경계가 무너지면서 옮겨가 버린다고요. 사실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던 거지 자기가 거기서 잘 알아서 수익이 났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 자산으로 옮겨와 버린 다음에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코인을 물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아 핵심 자산을 하실 건가요? 주변 자산을 하실 건가요? 자산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물어볼 정도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본적인 것들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할지 핵심 자산과 주변에서 나누고 MDD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사야 돼요?만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거 사셨나요?만 물어보기 때문에 아 와이프한테 그랬던 뭘 사도 안 될 거예요. 앞에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뭘 사도 안 될 거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 어디 언론사 인터뷰 같은 거 짧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언론사 인터뷰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더라도 끝에 결론만 사경인 2022년 뭐 추천 타이틀로 그게 나가버리거든요. 여전히 진짜 그렇게 나가고 앞에 얘기 다 빠지고 심지어 앞에 얘기를 다 편집해서 없애버리고 결론이 그게 나가버리니까 제가 얘기했던 바람은 완전히 다른 기사가 나가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사람들 호도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런 데서는 제가 한 시간 정도 천천히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데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도 그런 기사나 그런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사야 돼? 올해는 뭘 사야 돼? 야 누가 전문가니까 누가 뭐 사래?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사용하면 좋은가요? 아니면 좋지 않은가요? 보셔야 될 게 어떤 자세 투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투자는 뭐냐면 오를 확률 반 떨어질 확률 반인데 오를 땐 20% 떨어질 때 10%예요. 오를 때 20% 떨어질 때 10%면 이건 투자를 하는 게 좋죠. 만 원에서 오르면 12,000원 됐다가 10%가 빠져도 1만 800원 800원 이익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20, 마이너스 10이면 투자하는 게 좋고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20이어도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플러스 40, 마이너스 30이면 그때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곱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더 해버리거든요. 이것도 5%고 플러스 40, 마이너스 30 이것도 5%니까 둘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곱해야 되니까 곱하면 앞에 건 1.2 곱하기 0.9라서 1.08이 되지만 이건 1.4 곱하기 0.7이 되니까 0.98로 마이너스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 곱하기 평균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변동성 큰 것들을 말리는 게 변동성이 크면 위험이라고 하는 게 곱하기 평균에서는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곱하기 평균의 결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 자산 배분을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걸 분산해가지고 변동성을 줄여버린 거거든요. 변동성을 줄이면 곱하기 평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을 배분해가지고 변동성을 줄이면 곱하기 평균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자산 배분의 원리인데 레버리지는 뭐냐면요. 변동성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쵸. 변동성이 키워버린 건 그냥 원래는 플러스 20 마이너스 10이었을 걸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두 배를 투자하면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변동성이 커져버린 때문에 사실은 곱하기 평균 결과가 나빠집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언제 좋냐면요. 계속해서 플러스가 날 때. 상승자일 때. 그러니까 작게라도 우상향을 하는 자산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레버리지 쓰면 좋아요. 변동성이 작은 자산을 레버리지 쓰면 좋은데 변동성이 큰 자산은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써버리면 레버리지가 수익률을 녹여버리거든요. 아까 플러스 40 마이너스 30을 플러스 80 마이너스 60으로 바꿔가지고 이러면 더 나빠지거든요. 마이너스 더 커지겠네요. 그래서 변동성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큰 자산은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게 좋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향인 자산은 레버리지가 수익률을 키워줍니다. 뭐냐면 부동산은 어쨌거나 한국시장에서 여태까지 그래도 작게나마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게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산인데 여기에다 레버리지를 써버리면 그래서 주식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됐지만 주식 시장에서 레버리지 썼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주식을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게 좋고요. 안 쓰는 게 좋은 거네요. 안 쓰는 게 좋고 쓰겠다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아까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다 저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죠. MDD가 작은 쪽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나면 부동산처럼 수익률이 평탄해지거든요. 그러면 재미는 없어져요. 아까 말한다고. 자산 배분을 해버리니까 주식이 올랐는데 채권이 떨어지는 바람에. 반대로 채권이 올랐는데 금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밋밋하게 가거든요. 밋밋하게 간다는 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추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ETF인데요. 간접 투자하는 ETF인데 그 ETF에 투자를 하면 자기가 투자한 자금 10만 원 정도만 살 수 있는 ETF인데 자기 돈을 전 세계 주식 전 세계 채권 그리고 금이랑 원자재 나눠서 투자를 해줘요. 그게 이제 우리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레이달리오가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그 유명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레이달리오 밑에 있던 애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ETF거든요.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듯이 올웨더처럼 배분을 하는데 할 때 뭐 하냐면 얘들이 레버리지도 일으켜요. 내가 10만 원을 투자하면 얘들이 2만 원을 더 빌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12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래 자산 배분을 하면 수익이 좀 밋밋해지는데 수익률이 좀 높아져요. 8, 9%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동성을 낮추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좋은데 변동성이 줄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써버리면 소위 말하는 요새 QQQ나 이런 그건 장이 최근 몇 년 사이 결과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야 이것만 사면 되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시장이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최근 몇 년 주식시장이 우상향을 쭉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고요. 그걸 기간을 넓혀가지고 봐보세요. 넓혀가지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점들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레버리지를 쓰면 주식이란 게 40% 빠질 때 전부 다 내 돈이면 40% 빠져도 60%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만약 레버리지를 두 배 쓰면 80%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80% 빠진 다음에 회복하려면 쉽지 않아요. 3배 레버리지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큰 자산의 레버리지를 쓰는 건 진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3배 레버리지 지수에 투자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린 주변 자산으로 잠깐 치고 빠지는 전략을 취해야지 최근에 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이걸 핵심 자산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3배 레버리지를 꾸준히 사서 모으면 몇 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하시는 걸 보고 와 저게 어린이한테 칸을 이렇게 쥐어준 느낌 놀고 있는 느낌이 옆에서 시장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레버리지를 쓸 때 레버리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변동성을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본인이 직접 쓰기도 힘들면 자산배분 투자 중에서 레버리지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산배분이 밋밋하면 그게 이제 뭐 rpar 이라는 etf고 그런데 rpar이나 아니면 ntsx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미국 etf 중에서 자산배분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조금 쓰고 있는 것들이 자산배분보다는 좀 더 수익성도 높고 좀 덜 밋밋하고 대신 위험이 커지긴 하지만 당신이 견뎌낼 수 있는 범위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요. 일단 잃지 않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고 mdd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도 조금만 수익이라도 얻게 되면 거기서 그래도 버틸 수는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얘가 이제 회계사님인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 그 목표를 조금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는 그 목표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가 왜 달성하고 싶냐 그랬더니 뭐 아 막 폭포 놀 수 있어서 일 안 하고 놀 수 있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 뭐 할 거냐 그러면 아 뭐 매일매일 놀겠다 일 안 하고 놀겠다 회사 때려치고 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목표는 아 그건 그렇게 그런 식의 경제적 자유라면 이미 달성하신 분들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게 경제적 자유라면 저희 어머님은 예전에 달성하셨거든요. 어머님은 몸이 안 좋기도 하셨지만 평생 뭐 가정 주부셨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집에 계신 댁에 계신 뭐 가정 주부 어머님들 생각해 보면 마냥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거든요. 분명히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걸 달성할 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대중들이 보기에는 막 그렇게 큰 부자라거나 아니면 저게 경제적 자유라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정은 목표 자체가 좀 달랐거든요. 보통 이제 경제적 자유 아니면 뭐 이게 투자를 할 때 아니면 부에 대한 목표를 보면 금액으로 늘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몇십억 얼마 20억 50억 100억 난 100억 만들 거야 뭐 이렇게 금액으로 해서 아 이 정도 금액을 모으면 나는 은퇴를 해야지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나는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글쎄요예요. 글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변 사람들 봤는데 처음에는 뭐 20억만 어렸을 때는 모으면 20억만 있어도 큰 돈이고 20억이면 직장 안 다녀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20억을 모으면 그때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5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아요. 20억쯤 모으면 뭐 하냐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비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 지역 가서 보면 자기가 제일 가난한 거예요. 또 그것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농담으로 아들이 아빠 왜 우리 집은 항상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맨날 제일 가난해? 전학에 갈 때마다 자기가 제일 가난하다고 여기서 10억일 때 살던 아파트에서 20억이된 돈으로 왔더니 자기 집이 제일 가난하고 그러니까 더 모아야겠다. 50억 모으니까 그럼 5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 갔는데 그 동네는 또 딱 100억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제일 가난하고 100억 모았더니 200억 500억 계속해서 첫 바퀴 돌아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들 중에도 회계사 선배들을 보면 회계사분들이 아무래도 고소득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돈을 모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모으고도 여전히 사는 게 그렇게 좀 자유롭지 않아 보여요. 큰돈이 있음에도 자유롭지 않아 보이고 뭐 하나 받더니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집 한 채 그 집이 비싼 집이긴 합니다. 몇십억짜리 집이긴 하지만 그 집 한 채 다 들어가 있고 그 들어오는 돈은 전부 자식들 학비로 다 보내고 있고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현금은 끊기는 거야. 뭐 집은 있지만 그걸 당장에 팔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깔고 있는 집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음 달에 애들 학비는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일을 안 하면 계속해서 다니기 싫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산규모랑 상관없이 저게 내 목표? 그분이 50억 가지고 있어도 부자 같지 않아 보이고 자유롭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차이가 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봤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 시스템 소득 그렇죠. 저는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고 아니면 일반 많이 알고 있으면 패시브 인컴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말로 불러도 상관없지만 자본주의라는 건 그걸 허용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지 않고 자본에 대해서도 배분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그게 얼마냐 그리고 그 소득이 내 생계에 필요한 내 생활비를 넘어설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게 부자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제 손익계산서 회계사다 보니까 제 재무제표를 계속 만들어 갔는데 옛날에는 그냥 주된 소득 부수입 주수입 부수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은 주수입이고 그다음에 투자에서 나오는 것들 부수입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주수입 부수입이 아니라 뭘로 바꿨냐 분류로 바꿨거든요. 그게 되게 큰 계기였는데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소득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노동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생각했냐면 제가 일해서 버는 소득을 막 늘렸거든요. 몸값을 높이고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정말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강의를 강의를 되게 몸값을 올려가지고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강의해도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업계급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강의로 인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되게 강의 요청도 많고 많이 하다 보니까 목에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거든요. 말을 못하게 되는 순간 그다음 달 소득이 빵이 된 거였다. 그전까지는 돈 걱정 안 하고 강의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쓰고 실제로 그때는 보면 돈을 쓰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거든요. 계속 그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8시간씩 강의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 써 와서 비싼 거 먹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목에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한 달 말을 못하게 되니까 소득이 제로가 되니까 처음에는 아 그러면 한 달 쉬자 했는데 잠깐만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이번에 성대결절이었지만 다른 계기로 내가 강의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되게 스타 강사였는데 어떤 구사로 휘말리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갑자기 강단에서 설 수 없게 되고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무슨 사건 사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만약 저런 일이 터진다면 나도 언제까지 강의를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뭐냐면 성대결절이 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복귀를 한 다음에 강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했어요. 더 했어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물 들어올 때 넣어줬자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100시간 넘게 계속 낫자마자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재발하고 다시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아 이게 일을 해서 보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거기에만 의존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오히려 일을 안 해도 들어온 소득이 있어야 내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주수입 부수입에서 부수입에 들어있던 배당수익 이런 것들을 이걸 시스템수익이구나 이건 내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내가 다음 달에 일을 안 해도 상대결제 걸려가지고 일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이 얼마냐 처음 봤을 때 빵이었거든요 거의 이걸 늘려놔야지 만약 이 시스템 소득이 내 생활비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 이 상황이 되니까 저는 그게 내가 원하는 부자인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그 부자의 모습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 부자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자유가 부러웠던 거고 말로는 경제적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경제적 자유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시간적 자유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금전이 많은 걸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바꾸고 난 다음에 아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높여갈 게 아니라 시스템 자산을 만들고 시스템 수익을 높여 가야겠다 그래서 그게 넘어선 순간 굳이 내가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되겠네 제주로 가도 되고 내가 제주에서 살 수 있으면 그 뒤로는 지금은 코너 때 못 가지만 그 뒤로는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서울이 아니라 제주에서 살 수 있다는 건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거고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소득의 개념 저는 재무제표 항목을 바꾼 건데 단순히 주수입 부수입에서 시스템 수입하고 노동수익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때 보면 아 노동수입보다 시스템 수입이 부자가 된다 관건이구나 이게 매니 되는 관점을 바꾸는 게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 노동수입이 아니라 시스템 수입을 얻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내가 돈을 무한정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목표로서 바꾸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듣고 들은 생각인데 시스템 수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요새 고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파이어라는 것도 유행을 하고 이러면서 무슨 사례들을 주변에서 보냐면 제 주변에 실제 있는 사례인데요 이 친구가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지난 한 2년 동안 성과가 괜찮았어요 시장 정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입사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그만두겠다 저한테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해보려고 그런다 어떻게 생각하냐 회사님도 전업을 하시잖아요 이러는데 저는 일단 말씀해주세요 저는 절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전업 투자라는 걸 할 생각은 없습니다 투자는 제 입장에서는 전업이 아니에요 조금 착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 소득이 아니라 시스템 수익 투자 수익 같은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뭐냐면 야 노동 소득 필요 없어 이게 메이냐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시는데 시스템 수익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저를 부자로 만들었던 건 저는 노동 소득이에요 노동 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오는 시드가 굴러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처음에 이 시드머니를 뭘로 만들 거냐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투자 자금이 2, 30억 된다 그러면 1년에 10% 수익 나면 2, 3억 되니까 그걸로 생각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 돈이 없잖아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하면서 10% 해봤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2천만 원 가지고 수익률을 10% 높여봤자 200만 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하나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시드머니를 빨리 만드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노동 소득이 중요해요 오히려 내 몸값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제가 왔을 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에서 제 몸값이 높아진 거 시간당 제 강의료가 되게 높아진 거 이게 제 부자가 되는데 빨리 올라갔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결론적으로 당신은 시스템 수익 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하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상당수 듣고 계신 분들이 아직 그 과정에 계실 거예요 과정에 계시면 본인 노동을 통해서 본인 본업에서 뭔가 만들어낸 것들 그게 사실은 어디까지도 연결되냐면요 나중에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지금 제가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제주도에 가서 뭐 하냐면요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것들의 연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재밌게 전달해 볼까도 고민을 하고 아니면 최근에 진짜 제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하고 제가 보드게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들하고 보드게임 하다 보니까 잠깐만 투자를 보드게임 가지고 가르쳐 보면 어떨까? 물론 보드게임 만드는 게 돈은 안 들 거예요 돈은 안 들거든요 좋은 게 뭐냐면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그거 어디서 나왔냐면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투자해서 고민했던 연장선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찾아지고 저한테 재미있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없었다면 제 10년 이상 회계법인 생활 10년 이상 강의하던 기간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없을 거거든요 생각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 최근에 노동을 너무 낮추는 것 같아가지고 노동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뭐가 있냐면요 제가 투자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버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노동 소득이 필요해요 저도 분명히 투자를 해가지고 우상향만 계속 해 온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장이 안 좋을 땐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 그때 제가 자산을 팔았어야 됐다 장이 안 좋은데 그걸 헐값에 팔았어야 됐다 그러면 지금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근데 그때 제가 그걸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 주식이 안 빠져도 어차피 내가 다음 달에 주식 팔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강의해가지고 들어온 소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때까지 MDD가 40%가 터져도 40% 하락해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였냐면 제 노동 소득 캐시플로우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배궂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본업을 저는 놓는 거는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고 두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밸런스거든요 아까 자산 배분에서도 밸런스가 중요하고 주변 자산과 핵심 자산의 밸런스가 중요하고 소득에 있어서도 투자 쪽과 자신이 하고 있는 본업 이 사이에 좀 밸런스를 잘 맞춰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투자를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요 투자가 잘 되고 나면 본업이 더 잘 돼요 그래요? 뭐냐면 예전에는 본업이 있어서 하기 싫은 거 의미 없는 것도 했다면 지금은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내가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본업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굳이 신문사 인터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요 곡해될 수 있는 얘기들 안 하고 그냥 의미 있는 채널 좋은 채널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내 본업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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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